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수술한 지 2년 하고 2개월 좀 넘은 상태고요. 보시다시피 너무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. 1년이랑 1년 좀 지나서랑 또 지금 얼굴이랑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지금 훨씬 더 예쁘게 라인이 잘 잡힌 것 같고 안정감 있다고 해야 되나? 여기 특히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매끄럽고 좀 원하던 그 방향으로 잘 잡힌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. 가끔 이제 수술 전 얼굴 사진을 예전에 한번 수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수술하기 너무 진짜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지금 수술한 얼굴에 너무 만족해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수술하고 있는 것도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. 于 wen의 위주에 참고하기가 더 좋고 동시에 한 번씩К выпуск했으면 좋겠고 물에 참고하자